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상품은 생각보다 배송이 빨리 온 아디다스의 이지부스트 350입니다 생각보다 아디다스가 배송을 빨리 해줬어요 이 제품 역시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아디다스의 실버 골드 회원 선착품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실버 회원인데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합니다 저는 모바일로 구매를 했는데 이 모바일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링크를 찾아야 돼요 소리로 들어가면서 이거는 제가 구매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렇게 제가 구매를 해도 구매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유롭다 이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겨우겨우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에 그 상자 그대로입니다 네 부스트 네 재생지 박스를 사용한 그 상자 그대로고요 사이즈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서랍식 박스이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부스트 350의 색깔놀이에 좀 지치셨나요? 네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지부스트 색깔놀이에는 조금 지친 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도 이제 점점 독특해지고 있죠 이 색상의 이름은 데저트 세이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막현자더라고요 사막현자? 이제 도저히 그 이 컬러웨이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지릴 예사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는 정말 어 이거 뭐 그 요즘 장명의 취미가 들리셨나 칸영이 형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겠긴 한데 생각보다 이 제품 실물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예뻐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가 강한데 그레이에 어떤 에메랄드빛 그린빛 이런 느낌이 조금 돌면서 예 저는 요렇게 이너 이너랑 인솔에 이렇게 오렌지 색상이 들어가 있고 자 여기도 보시면 아웃솔 이렇게 오렌지 색상이 안쪽에 있고 이제 밖이 투명솔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찌보면 이지부스트 이전에 이제 전신이죠 나이키 에어 이지 젠그레이 색상이었나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앞으로 컬러웨이를 낸다면 그런 에어 이지의 어떤 레드 옥토버라든지 그때 색상들을 내준다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지친.. 왼쪽으로 볼게요 사이드 라인에 원래 이제 스플라이 라고 적혀있던 스플라이가 적혀있던 부분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어떤 망 같은 걸로 되어 있었죠 낚시줄 같은 망 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리플렉티브 입니다 원래 이제 이지 리플렉티브 버전이 나오면 이 어퍼 전체가 리플렉티브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띠 부분을 리플렉티브로 해버렸어요 요것도 조금 새로운 시도긴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긴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플렉티브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요즘 이제 이지 컬러웨이가 지치다 보니까 어.. 리플렉티브냐 아니냐가 또 이제 큰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같은 모델에서 리플렉티브와 넌 리플렉티브를 나눠서 내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색깔이 살짝 밋밋한 느낌인데 그냥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뒷부분 보시면 힐 루프가 사라졌어요 힐 탭 잡아주는 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이지 부스트가 밋밋하다 있는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의견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근데 생각보다 그냥 깔끔하게 없어도 그냥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쪽 보시면 독특하진 않아요 원래 이제 색깔이 막 그 니트에 실 짜임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좀 튀게 마련인데 어..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어.. 미드솔 자체는 약간 투명? 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어떤 심이 보이는 듯한 부스트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버퍼에서도 보시면 아 굉장히 깔끔해요 아 이거는 좀 깔끔하게 코디하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가 돼서 어.. 가족 뺨슈로 신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꺼도 겨우 구해서 끄는 리플렉티브는 아닌 것 같아요 요것도 리플렉티브로 바꿔주면 또 더 예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너랑 인솔이 이렇게 주황색이예요 요점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솔과 인어를 다르게 해줬다는 점이 조금 기존의 이지들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이렇게 인어는 그 인솔은 굉장히 얇습니다 인솔은 굉장히 얇은 이지부스트 인솔이구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부스트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한 좀 반투명한 그런 컬러여서 부스트폼이 이제 다 보이죠 어디까지 부스트폼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아웃솔로 되어 있고요 클리어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요 약간 주황색 요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스트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부스트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실착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부스트 데저트 세이지 사막현자 신어봤습니다 네 역시 이지는 쫀쫀해요 신은 느낌이 쫀쫀합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지부스트는 확실히 처음에는 편한데 또 잠시간 신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말캉말캉한 부스트폼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합니다 무릎이나 다리에 발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하셔서 부스트 쿠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275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제가 늘 신는 이지 사이즈 그대로고요 나이키 에어프러스 원 로우 270 기준에서 반업 반 사이즈입니다 니트도 쫀쫀하고 해서 이 정도 반업 해주는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쿠셔닝은 비슷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쿠셔닝이고요 클리어 소리라 그런가 좀 더 달라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좀 기분 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은 모습은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주황색이 약간 형광 주황 느낌이어서 굉장히 튈 것 같지만 이렇게 싹 라인에 신었을 때는 싹 라인에만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 싶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약간 문락의 느낌도 조금 있죠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면 주황색 끈을 끼워준다거나 아니면 리플렉티브 끈을 끼워주면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부스트 데저트 세이지 한번 신어봤고요 이런 아디다스의 제도 지금 골드 실버 회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골드 실버 회원에게는 좋지만 일반 회원들에게는 반대로 등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조금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구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